여기 지난번에 요청하신 신자확인검사소입니다. 그럼. 정 대표님이 정말 우리엄마였어. 서윤씨 어디계세요? 대표님 어딨어요? 엄마 좀 전에 나갔는데 무슨 일인데 그래요 왜 그랬어요 왜 검사결과를 바꿨냐고요 역시 서윤씨네요 스스로 알아낼거라고 생각했어요 미안해요 그때 나도 너무 두려워서 정말 미안해요 얼마나 그리웠는데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눈앞에 두고도 엄마라 불러보지도 못했어요. 대표님이 제게 왜 그러시는지 모르고 비수만 꺼졌다고요. 이제야 모든게 이해가 됐어. 엄마 엄마라서 엄마라서 그랬던거야 정말 미안해요 어서 가요. 엄마 멀리 안 갔을거에요 어 조희야 그게 그게 무슨 소리야 서윤씨가 알았어 엄마가 서윤씨 친엄마라는 사실을 서윤씨 지금 엄마한테 달려가고 있을거야 아 엄마라 엄마라 att 오빠 오빠 내 딸